윤지야 너 옷 정리하라니까 진짜 정리하는 거야? 윤지 옷 정리해 아 우리 윤지 대단하다 오우 잘하네 오구 옷 다 집어넣는 거야? 진짜 정리하는 거야? 엄마 그냥 해본 말인데 어이구 예뻐라 바지까지? 윤지야 여기도 있네 이쪽에 많이 있네 와 똑순이네 우리 윤지 똑순이 내가 오지른 건 내가 치운다야? 그건 봄에 입었었던 거지? 긴팔? 지금은 덥지 그거 입으면 응 또 덕 정리해 윤지야 이 옷 맘에 들어? 응 이 옷이 맘에 들어요? 맘에 들어? 이거 더워 지금 못 입어 윤지야 응 아니 윤지 정리하세요 응 원래 있던 데다가 놔 옳지 어이 잘하네 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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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네 윤지 어 거기도 있어? 아이고 엄마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이 잘하네 오잉 또 다 끄네네? 윤지 옷 왜 다 끄네? 알 수 없구만 콜라당 다 끄네네? 윤지야 윤지가 치울 거야? 정리하자 정리하고 자자 다시 원래대로 놓자 요즘 걔는 거야? 응 다시 원래대로 다 예쁘게 넣어놔 그리고 우리 코코네네 하자 거기서 코코네네 할 거야? 다 옷 집어놔 윤지야 코코네네는 이 이불 위에 올라와서 베개 저기 베고 자는 거야 다 집어넣어 정리하자 옳지 옷이 많다 그지? 다 집어넣어 엄마가 나중에 다시 갤 테니까 응 윤지 다 예쁜 옷이지? 잠옷? 응 거기다 다 넣어 왜 꽃무늬가 예뻐? 단추도 있네 그지? 응 그렇게 입었었어? 응 정리하자 진짜 윤지야 엄마 도와줄까? 엄마 도와줄까? 응 네 네 네 응 자 엄마랑 같이 옷 넣자 자 정리 정돈 윤지 이제 바지 넣으면 끝 어 끝 다 했습니다 이제 이불에 누워서 자자 윤지 일로와 누우세요 비계 비고 누우세요 윤지 비계 어디갔어 윤지 비계 응 여기 이불에 누워야 비계 비고 시원한 이불에 눕자 꼭 자자 꼭 자자 이제 응 자리로 가서 눕자 응 꾸냈네 하자 엄마랑 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어떻게 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머리기 토닥토닥 해줄게요 윤지 잘자 바빠이 윤지야 و인크 안녕